오늘은 멀미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멀미는 대부분 사람들에게 속이 매스껍고 어지럼과 구토 두통 등의 증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흔히 차멀미와 열차멀미, 밴멀미, 비행기멀미 등의 교통수단의 환기상태나 속도유지에 의해서 발생의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는 수동적으로 몸이 움직일 때 생활에서 경험해보지 못하던 신체의 가속을 느끼기 때문이고 때론 몸은 가만히 있어도 시야가 움직일 때 멀미 증상이 나타납니다. 멀미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지만 여자가 조금 많고 12세까지의 어린이는 성인보다 멀미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람의 귀 안쪽에는 몸의 위치나 자세 움직임을 감지하여 평형을 유지시키는 세방고리관이란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은 움직이는 동안에도 자극을 받게 됩니다. 요즘은 멀미약이 많이 나와서 실생활에 큰 도움은 주지만 약물료법으로 청궁과 반하건주항, 생강비파 등으로 치료를 대체할 수가 있고 이 중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찾았을 수 있는 생강요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생강은 동의보감과 의종금감 위방지폐 등의 옛고전 한의서에서 전통적으로 위장내 가스를 배출하고 위를 보호하며 진토를 가라앉히는데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임산부의 입덕과 멀미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약국에서 판매되는 멀미약인 키미태와 아네론, 드라마민보다 훨씬 더 뛰어난 효과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생강이 식이보충제로서 오심과 구토 등의 울렁증 증세에 사용되고 있기도 하며 여러 멀미 관련 기능성을 표시하여 상품이 팔리고 있습니다. 국내 한국영양학회에서는 실제 생강건조분말이 멀미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 2694명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고찰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임신부 입덕 환자가 809명이고 어지럼과 매스꺼움, 구토 두통 등을 호소하는 멀미 환자는 1885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임산부 대상 연구에서 생강을 하루 1g씩 4일간 섭취하였을 경우에 오심 증상의 정도와 구토 빈도수 어지럼증이 개선된 대상자 수가 모두 대조군에 비해서 우월한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참고로 생강건조분말의 하루 평균 섭취량은 1.0에서 2.5g이고 평균 섭취기간은 3-7일입니다. 다음은 여행객과 사관후보생들을 대상으로 배를 태워서 이동시 유발되는 멀미 증상 개선을 평가한 연구에서는 유람선 여행객 1,741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생강 분말 복용 시 멀미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비율과 구토가 심하게 발생한 비율이 생강과 구토제를 섭취 대조군과 크게 차이가 없어 동등한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파도가 거센 바다를 항해하였을 때 생강 섭취군과 대조군의 멀미 발생률은 각각 60%와 62%였습니다. 이들의 구토 증상 정도가 생강 분말 섭취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때 생강건조분말의 하루 섭취량은 0.25에서 1.0g이었고 섭취기간은 단 2회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생강건조분말 섭취 시에 2,694명 중에 2,630명이 거의 대부분 멀미 증상이 유의적으로 치료가 되었고 64명은 무효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생강건조분말을 0.25에서 2.5g을 섭취하였을 때 부작용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임신부 입덕과 멀미로 인해 발생하는 59토, 어지럼 환자 증상이 유의성 있게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생강건조분말은 직접 집에서 만들어 사용해도 되고 유기농 제품을 마트에서 구입하셔도 됩니다. 냉장보관할 경우에는 유통기한 1년 정도 사용할 수가 있고 울렁증이 아주 심하신 분은 대추분말과 함께 반반씩 배합해서 먹으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신선한 생강을 구입할 경우에는 뿌리가 단단하고 부드러우며 곰팡이가 없는지 꼭 확인하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캐나다 보건국 산하건강식품감독국에서 생강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검토하였는데 생강건분이 멀미 또는 배멀미에 의한 오심, 구토개선 목적으로 부작용 없이 사용 가능성을 높게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생강은 기본적으로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몸이 찬 분들에게는 아주 좋지만 열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적당히 양을 조절해서 드시는 것이 중요하고 생강 분말의 따뜻한 성질의 감초나 계피분말과 함께 배합해 드시면 몸이 차가운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